Find the way out of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라 챌린지는 숨겨진 방을 찾아라 점프가 언락이 됐습니다 반대쪽에 숨겨진 길이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 네명.. 네명이..하 잠깐만 잘못 눌렀어 점프 눌러야 되는데 폭발 눌러버렸잖아 이 게임 왜이렇게 해도해도 키가 안 익숙하지 일단은 반대편으로 뛰면 뭐가 있지 않을까요? 점프 저기가 시크릿 룸이 아닐까 아 머리 뭐 뒤쳤어 무슨 소리지? 왓 더 헬 위로 옆으로 위로 다 덤벼 저기서 대쉬를 얻을 수 있구만 냠냠 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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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는 저기로 가는데 아 아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 어디로 가야 될까 빛나는 좀비 빛나는 좀비 또 만들 수 없나 불편하네 얘 터트리면 다른 애가 빛나지 않을까 그런거 없었다고 합니다 아 빛나는 데다 담뜨면 돼요 그렇구만 일단 여기 늘 뺑뺑이 돌리고 일단 여기 늘 뺑뺑이 돌리고 어 밑으로 내려서 저기 담그고 일단은 맵을 조금 다 둘러볼게요 아 저기 빛나는 우물에 우물? 우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저 웅덩이에 저 빛나는 애들이 있네요 개를 데리고 나오는 거네 아유 너무 어둡다 빨리 감기 여기 떨어지는 줄 알았네 여기 위에다가 올라갈 수 있겠죠 요걸 점프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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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고 죽고 그냥 몬 보수고 그냥 몬 보수고 어 점프하고 여기서 오버로드 만들어서 터뜨리고 위로 던지고 아유 왜 이렇게 힘드냐 게임이 어 잠깐만 제도 봐야 되는데 아유 일단 루프 시키고 여기서 아유 오버로드 만들고 위로 던지고 좀비 만들고 좀비 만들고 달려 이거는 폭발로 안 터지나 안 터지네 여기서 오버로드 만들고 위로 던져주겠습니다 이거 수면 벽 불 들어오나 이거 수면 벽 아 아니네 아 죽었어 잠깐만 아 죽었어 빛나는 애 죽었어 잠깐만 수돕 안 터지네 아 나 이거 터뜨리고 아 진짜 이거 터트리고 이거 터트리고 얘라도 살려야지 어쩌겠습니까 몇 마리 교환해야겠다 DNA가 없네 가자 빛나리 왜 이렇게 느리냐 아 빨리 감기겠지 띠용 저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일단 저기가 아닌가 봅니다 이거 전기를 어떻게 꺼야 되지? 못 끄나? 그러면 여기가 아닌건가 다시 위로 보내고 네 저기 아 아 아 아 수고 끝났죠 망했죠 여기로 뚫고 저기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저기 EXIT 있으니까 근데 숨겨진 길이 대체 어디지? 일단 얘 필요없고 얘도 필요없고 얘도 필요없고 얘도 필요없고 맞네 끝났네 실패했네 아 폭발이라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기서 점프 아 머리 박았어 이제 빛나는 좀비 어떻게 얻는지 알았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아까는 빛나는 좀비 터트려버렸잖아 아니 니가 그 기록하면 안되지 아니 니가 그 기록하면 안되지 아니 니가 그 기록하면 안되지 질주 획득하고 예 돌려받고 예 돌려받고 예 돌려받고 여기 옆으로 가는건가 아 저거를 두마리를 보내서 한마리로 터뜨리고 나머지 좀비들은 저걸 타고 오른쪽으로 가는거구나 젠장 빨리 감기 잠깐 노노노노노 점프 점프해 어 얘는 다시 여기로 보내고 여기가 비밀 룸인가 보다 여기 루프시키고 아 아닌가 아휴 어두우니까 너무 번거롭다 잠깐만 어 어..얘 다시 없애고 하아.. 아휴 되게..머리 아프네요 여기서 점프시키고 아 머리 박는다 좀비 발사 아아.. 아아.. 한마리 점프하시고 아 머리 박았어 다시 하나 점프해 제대로 하아.. 이것도 오버로드 써야 되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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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박네 머리를 박네 아이 두마리나.. 두마리나 던졌어 친장 여기 위에도 뭐가 있나? 빛나는 좀비를 던져보자 없네 미안해 미안해 던져서 그러면 애들 패스하고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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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또 만들어서 좀비 발사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어서 폭발 이제 이제 궤도를 바꿔서 저기 위로 발사하겠습니다 으아아아.. 뭐야 이것도 폭발인가 아니네 여기로 가는게 아니네 여기로 가는거였어 파괴하고 파괴하고 잠깐만 이거 파괴하면 안되는데 저기 저기 떨어져 죽잖아 파괴하면 저 버튼은 대체 뭘까 터뜨리고 버튼은 일단 밟게 밟게 해야겠다 후 이제 대충 끝난거 같죠 아 이거 잘 터뜨릴 수 있으려나 어 뭐야 뭐야 그냥 가네 터져요 어 엑시트는 찾았는데 잠시 비밀방을 아직 못찾았어요 비밀방은 어딨지 그나저나 지금 이 상태에서도 비밀방을 찾을 수 있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못찾고 끝인가 저기 밑에가 비밀방인가 깜빡거리는거 보면요 여기로 지나갈 수 있을거 같은데 근데 저 불을 어떻게 끈다 이거를 부수면은 저기 전기가 멈추고 저기로 지나갈 수 있는건가 하지만 어 어 어 뭐가 맞든간에 지금은 못 돌아가네요 저 발전기를 부수면 밑에 전기가 멈추고 저기 밑에 있는 전기로 가는게 아닐까요 아 아 잠깐만 이번에도 탈출이구나 오버로드 만들고 터뜨리고 오버로드 만들고 오버로드 만들고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오버로드 만들고 던지고 던지고 암호 만들고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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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리고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어서 좀비 발사 터뜨립시다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고 터뜨리고 터뜨리고 좋아요 여기도 아 잠깐 잘못 눌렀어 오버로드 만들고 던지고 터져요 아니 날라가면서 터져야지 터뜨리고 터뜨리고 아이구야 이게 좀비를 무한으로 주는 미션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vais mbre 부 어떻 여기 탱크 만들고 이거 회사하고 크롤만 들고 음... 밑에 DNA가 있네 저걸 어떻게 먹지? 아이고야... 일단 저기까지 가는 게 먼저겠네요 아이고야 이게 터져야 되나? 너희 희생은 있지 않겠다 아이고... 좀비를 너무 성급하게 없애네 이제 와서 필요하네요 아 잠깐! 아 죽잖아 아휴... 아휴 참...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할게요 아휴... 일단은 오버로드를 만들고 오버로드를 터뜨리고 오버로드 다시 만들고 점프 저거 먹고 탱크를 만들고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어서 저기로 던져줘요 탱크 만들고 저기 위에 쉽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휴... 오버로드 만들고... 터뜨려... 오버로드 만들고... 오버로드 만들고... 터뜨려... 터뜨려... 아휴... 이상한 데서 끼었네... 흠... 얘를 터뜨릴까? 오버로드 다시 만들고... 오버로드 다시 만들고... 저기로 던져주고... 여기서도... 오버로드 만들고... 터뜨리고... 일단 저기 위에부터 가야되는데... 터뜨려... 음... 잘 부순다... 장하다 탱크...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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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도 터뜨려야되나? 터뜨려... 터뜨려... 어... 여기서... 오버로드 한 마리 만들어서... 저기 위에 열고... 나머지는 물에 빠지고... 이러면 얘들이 떨어서도... 안전하겠죠? 저기 위에도 파야 되는데 아 안파도 되려나? 오버로드 만들고 위로 올리고 이게 어두워지니까 되게 힘드네요 아 오버로드 만들고 터뜨려야겠다 이게 훨씬 땅 파기 좋네 마지막인가? 저기까지 가려면은 크롤러가 필수겠네요 아유 얘들아 다시 뒤로 가라 빨리 감기 여기서 다시 뒤로 넘겨주고 여기서 한 마리는 남겨두겠습니다 왜냐면 땅 파야 되니까 빨리 감기하고 결국 크롤러를 얻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루프가 되는구나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오버로드 해야 돼? DNA도 얼마 없는데 DNA도 얼마 없는데 싹 다 정리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기로 가야겠죠 다시 저쪽으로 던져주고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고 아하 오버로드 만들어야 되는데 오버로드 오버로드 만들고 터트려요 아휴 아휴 저기를 또 뚫어야 돼? 아 너무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들아 여기도 오버로드 만들고 던지고 던지고 아 이거 또 죽을 빌인데 일단 해봅시다 탱크를 던지면 저거 부술 수 있나 혹시? 안되죠 마지막 열기 마지막 열기 아 죽었어?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이구 누야 반송 아 뭐야 그러면 또 또 실패야? 일단은 저기 밑에 뚫어서 각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기 밑에 DNA가 있죠 저기 밑에 DNA가 있죠 힘내라 탱크 일해라 탱크 일해라 탱크 터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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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아이구야 망했는데 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터뜨리고 저거 먹고 오버로드 토스 여기 오버로드 터뜨리고 여기 탱크 만들고 여기 오버로드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아니 한마리가 한마리가 아쉬운 아니 또 한마리가 아쉬운 상황에서 아이고 나예님 어서오세요 턴 그냥 멈추고 터뜨리고 됐다 여기서 오버로드 또 만들고 토스하고 됐다 오버로드 오 두둠 게물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또 잘못 눌렀네. 아우씨 왜 자꾸 잘못 누르지? 머리로 다 부수죠. 크롤러로 벽에서요? 아 히어로메이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크롤러 가... 그렇게 할까? 일단 두 마리 정도 만들고 가자... 가자... 뭐야? 어어 참 저기 끝에서 한 번 터뜨려 보죠. 여기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이고 맵 거지 같네 일단 맵을 조금 밝혀보죠. 아이고 맵이 너무 차라리 탱크를 터뜨려 볼까 저기 위로 보내고 뒤로 가면 더 어렵네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여기가 탱크가 땅을 파주겠죠. 아이고 저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먹지 골 때리네요. 뭐야 저기 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네 괜히 설레발쳤네 저걸 먹어야 돼 오버로드 터져요 됐다 빨리 감기 스크림 언록 뭐야 걸렸어 아니 왜 졌단 데 걸려 여기서 한 번 더 터뜨려 봅시다 예술은 폭발이다 다시 탱크 오는 거 기다리고 아휴 정말 좀비들 밑으로 돌려서 좀비들 밑으로 돌려서 얘들 깨우고 얘들 깨우고 아 다 팠다 여기도 팔 수 있나 여기 파면 끝이 아니구나 뭐야 탱크 죽었어 안ulent 노 노 노 노 노 노 fier 노 노 노 노 노 자 또 오버로드 만들어주고 일단 이것도 먹어야지 일단 이것부터 먹읍시다 탱크 만들고 됐어 여기다 여기가 포인트다 아 잠깐만 먹고 죽으면 먹고 죽으면 오케이인데 제발 저거 좀 먹고 죽으면 안될까 아 똥겜 점프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깨지 이걸 하아 짜증나 아 그냥 터져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손해가 막심하다 아 아 음 먹었고 아니 먹긴 먹었는데 이러면 이득이 안나잖아 왜 먹었냐 왜 먹었냐 답도 없네요 다시 위로 올려보내고 돌려받고 돌려받고 저걸 열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위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가자 가자 지금이다 지금이다 힘내 네 됐어 넌 이제 죽고 여기 터뜨리고 자 여기서 오버로즈 저쪽으로 다시 던져줍니다 머리 안받게 조심하고 머리 안받게 조심하고 거의 다 했겠죠 잠깐 잠깐 하 하 살려야되나 버릴까 살려야되나 못살리네 이거 아 그냥 너는 평생 물에서 살아라 아 돌려받자 저거 돌려받고 여기서 크롤 만들고 던져서 던져서 저기를 터뜨립시다 날아간다 크롤 하나 더 만들고 크롤 하나 더 만들고 읏 안보여 여깄다 위로 올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거 터트리고 됐어 올리고 빨리 감기 저기 밑에 내려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됐어 후 후 됐죠 여기서 터트리고 끝이야 끝 끝 끝 끝 후 헬로 젠트맨 3 2 어쩌고 저쩌고 난 미안해 하프 많은 것 같아 에이 에이 기다려 에이 기다려 좋아요 아 잠깐만 또야 이번엔 DNA가 무한이네요 아니요 흘러 아이참 이올 이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도 저 정도의 에임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어, help the chemist and the scientist rich the AI brain. AI 두뇌에 도달하여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뭐하냐, 너. 트롤링하지마. 하, 짱나네. 밑으로 가야되는구나. 위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터뜨리고. 오버로드. 폭발. 좀비는 무한이 아닌가 본데? 아, 뭐야. 무한이 아니었어? 다시 할까? 다시 할게요. 좀비 무한이인 줄 알고 막 썼는데 무한이 아니네. 허, 참. 소름. 자, 일단은. 크롤. 뭐야, 저거 내가 안 도와줘도 깨는 거였네. 아, 잘못 눌렀어. 타이럿. 에서 오버로드. 폭발. 안 죽네. 여기서 폭발. 아, 저기로 가야되나 보다. 저기로 어떻게 가지? 일단은 얘들 다 올려주고. 저기, 반대편으로. 다시 올려줘야겠죠? 이렇게. 오케이. 저거 켜고? 아니, 부수고? 흠... 야, 좀비 죽이지마. 아, 저거. 저 배은망덕한 것들. 기껏 도와줬더니. 뭐야? 왜 실패했지? 흠... 왜, 왜 실패한 거야? 어, 챌린지. 비건 좀비. 왜 실패한거야?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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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짜증나... 아 뭐 이렇게만 늘어놨어 게임을... 터져라... 아 또 잘못 눌렀네... 아유... 올라가서... 터지고... 이러면 쟤들이 지나가겠지... 흠... 아니면 내가 여기로 지나가야나 보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부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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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부숴야 돼... 이건가... 야 얘들아... 조금만 버텨... 예... 맞췄다... 아유... 프리KKPC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좀비가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있었어요... 흠... 지금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있네요... 아... 잠깐만... 흠... 쟤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쟤들은 저를 쏴죽이네요 어떻게 해야되지 여기서? 슈퍼뮤스턴트풀 노스위밍 얘들도 올려주라구요? 아니 뭔가 오브젝트가 있어야 할텐데 아 얘들을 다 잡아줘야되나보다 쟤들 때문에 못가고 있는거 같은데 아이 저걸 못잡네 아닌가? 또 나오나? 일단은 얘들을 다 올려줄게요 아 잠깐만 여기요? 근데 뭔가 부술 받은게 없어서 일단 저 돌아다니는 애들을 다 죽여볼게요 여기서 점프 점프 탱크로 바꾸고 안돼 도망쳐 휴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계속 나오네요 이게 아닌가봐요 돌려받아야겠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 내려갈 수 있나? 일단 크롤 하나 보내볼게요 크롤 하나 보내볼게요 어? 저거 다른것도 부서야되나? 일단 크롤이 더 필요하겠죠? 나아니 아니 아니 쟤들 싫어 진짜 아 이거 점프할 필요 없지 괜히 점프했네 다 뿌셔볼까요 아니 잠깐만 잘못 부순거 같아요 야야 가지마 잠깐만 점프를 써야겠구만 다 부숴볼까 아니 잠깐만 좀비가 사람을 죽였다고 실패라니 아휴 머리가 삥하네 갑시다 여기서 멈추고 천천히 여기서 이거 만들어서 위로 보내주고 그리고 여기는 조심스럽게 폭발을 합시다 하나 더 마지막이었으면 아니 잠깐만 아니 무능한 것들 아 인간들이 저렇게 멍청해 깨꼬다 네 레밍즈 같은 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터뜨리고 여기서 좀비 만들어 오버로드 만들어서 위로 보내주고 자 터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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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 깨고 터뜨리고 됐겠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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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제 위에가서 이거 다 때려부수고 아 뭐야 아하 너무 신난다 잠깐만 잠깐만 얘들 죽는단 말이야 아니 저 저 전마가 총 쐈어 트롤링 했어 아 개 깝깝하네 진짜 야 야 얘들 죽는다고 안 돼 죽는다 죽어요 아니 트롤링 하잖아 저 엄마가 아 왜 그걸 쏘냐고 아 이 머저리야 하우 아 똥 싸네 쟤가 아니 좀비가 도와주고 있잖아 멍청 멍청한 인간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들고 여기 오버로드 만들고 터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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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어진거 같은데 아 터뜨리고 아하니 멍청아 터뜨리고 하니 몇번을 실패하냐 아 아 극한의 피지컬 하나 둘 세마리이면 되겠지 터뜨리고 터뜨리고 이제 얘네들 다 올려보냅시다 이제 얘네들 다 올려보냅시다 웃으고 아 아니 점프 해야되는구나 점프 안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시뻘검만 게임이요 빠바빨간 맛 안 돼 빨리 아니 아까 총만 안 맞았어도 되는데 아 아 됐어 이제 아 됐어 됐어 아 지나간 일에 연연해봤자 바뀌는 거 없어 이번엔 깬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아 떨어졌네 떨어진 거는 왜 터트렸어 됐어요 터뜨리고 하나 더 터뜨리고 됐어요 이제 위로 보내면 됩니다 아 얘를 먼저 보낼 수 있구나 어어어어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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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노노노노노 아 윌리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못 올라갔어 쟤 또 아 저기 막혀 있구나 막혀 있는 막혀 있는 줄도 모르고 아 미안하다 막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꾸 머리 부딪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좀비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좀비야 어? 아 왜 안 터지지? 아 떨어졌네 아 떨어졌네 다시 마지막 이제 위로 올려주고 이거 부수고 안 돼 점프 안 돼 떨어지지마 제발 멈춰 어우 살았다 어우 다행이다 왜 왜 왜 쟤들 왜 왜 저기 있어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벌어지더라 얘들 죽으려 하잖아 빨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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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안 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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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야 이제 이걸 부숴야 되나 이제 이걸 부숴야 되나 이것도 부숴야 되나 뭘 부숴야 되지 X자 이걸 부숴야 되나 야씨 달려 달려 뭐지 풍덩 뭐야 이러면 실패야 뭐야 이러면 실패야 아니면 저 양반이 뮤턴트가 되는건가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항아리콘 뭐가 어떻게 된거지 뭐지 난 그냥 보고싶으면 되는건가 지금 옴닉 잡는중이에요 적이 아직 살아있죠 근데 인간들이 옴닉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지금 옴닉 잡는중이에요 오픈 뭐야 아니 summarized 아니 아니 아 나보고 이 게임 또 답답하게 하네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여기서 이거 세우고 아 떨어졌다 여기서 터렛 없애는 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떨어진 박사를 일단 크롤링이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아 아 아 쟤 뭐야 쟤 쟤 쟤 쟤 경험치 파밍하네 아 미친 아 야 야 야 아 그만 죽여 아 아 아 11마리 밖에 안 남았네 아 11마리 밖에 안 남았네 아 우정파리 고양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개 같은 게임 진짜 좀비로 플레이하는 게임이고요 그 예전에 나왔던 게임 중에 레밍즈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뭐 레밍즈를 모르신다면은 어떻게 설명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아 정말 고통스러운 게임이야 터뜨리고 아 떨어졌네 다음 터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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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떨어졌다 다시 아 또 떨어졌네 타이밍 왜 이렇게 못 잡지 다시 터뜨리고 마지막 터뜨리고 뭐야 죽었어 왜 아니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저 프로브한테 죽으면 어떡해 하이크지 같은 게임 진짜 한 마리 보내서 저거 부수고 하하 저걸 내가 없애 저걸 내가 없앴어야 했는데 승리 조건은 저 저 사람들을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원래 좀비랑 사람들이랑 좀비랑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3자 옴닉 같은 거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지금 좀비랑 사람이랑 같이 저 옴닉 같은 거를 처치해야 되는데 게임 짜증나는 게 그렇다고 저 인간들이 좀비를 안 때리는 것도 아니고 좀비가 인간을 안 때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 때리기는 때리는데 제가 인간을 죽이면 저요 거지 같은 게임 얘들 절로 가면 다시 안 돌아오나? 1대1은 아니고 공공의 적이 기계라서 기계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짜증나게 저 재수없는 인간들이 좀비를 때리고 멍청한 좀비들이 저 인간을 때려요 근데 제 목표는 기계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면 저요 개같은 게임 아 얘 왜 안 가냐? 가 너 좀 가 제발 가 절로 가 제발 아 몰라 몰라 올려 올려 개같은 게임 도그라이크 게임 도그라이크 게임 도그라이크 게임 부수고 천천히 얘로 저거를 부수면 저 벽 움직이는 게 멈추거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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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거 멈추고 이거 부수고 위로 올라오고 됐죠 여기까지는 아까도 진행을 했었는데 저 박사가 잡혀가지고 저기 밑에 퐁당 빠져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비 한 마리 넣어줘야 되나 일단 이거 부수고 저쪽으로 가보죠 이것도 부수고 어 여기에는 또 마리가리 쳐주고 아야 아 나보고 뭐 저러는겨 뭘 어떻게 해야 깰 수 있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계 부수는 건가 저거 저거 부수는 건가 일단 해봅시다 야 다 비켜 아니 하울 거지 같은 거 저거 아 그냥 올라갈 수 있구나 괜히 뛰었네 잠깐만 여기 벽이 없어서 다 절로 가네요 점프만 잘 뛰면 다시 뒤로 갈 수 있으니까 뒤로 가서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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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을 한번 부숴볼게요 아 이것도 아닌데 이거 털에 나오는 건데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얘 깨지마 저거 다른 거야 아 이건 문 열리는 거네 하울 거지 같은 거 문 열렸잖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맞네 이렇게 하는 거네 아 좀비를 다 넣으면 인간이 죽어서 지죠 아 진짜 이거는 이거는 진짜 진짜 불친절한 퍼즐인데 이거는 이거 전판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탱크로 저거 소리 질러가지고 이상한 프로브들 밀쳐내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게 힌트였네요 그럼